시흥시 일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4.7km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인데요. 신안산선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매화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흥시가 매화역 건설 비용과 향후 운영 손실 비용까지 떠안으며 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매화역과 광명학원역, 화성국제테마파크역 등 추가로 설치되는 역은 오는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흥 매화역의 호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화역은 신안산선은 물론 월판선이 지나가는 더블역세권이 됐습니다. 월곤 마이너스 판교선은 경강선의 일부로 월곤적과 판교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인데요. 경강선까지 개통하면 매화역은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정차하는 더블역세권은 물론 전철 환승도 가능한 알짜 역세권이 됩니다. 시흥시 재정 투입 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시흥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역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